네, 안녕하십니까. 키워드림 전문가 주동일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풍산, 현대제철, 심한지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은 정기동 재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의 견주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미항 탄환 수출 증가에 따른 방탄 수출도 확대되고 있고 아무래도 구릿값 강세로 이어지는 높은 이익 기대치가 관심이고 최소 2분기까지는 이익 모멘텀이 뚜렷해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PV는 역사적 밴드 하단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부각되는 종목이고요. 낮은 기저의 탄력적인 이익 모멘텀, 그리고 유통 단기 인상, 가격 인상에 따라서 1분기 호실적 전망, 그리고 연간 전체적으로 턴우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분리판과 부생 수소 생산 확대로 아무래도 현대기어차 그룹의 수소차 생산 확대에 이거와 연계해 수소사업 육성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4대 금융지주사 대비 최고의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0년 은행의 이익순이익이 11%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권자회사가 실적을 개선하면서 상당히 선방한 종목이고요. 순이자 마직, 소폭 하락 중이나 올해 코로나19의 추가적인 적립, 배선 비용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강점인 해외 손익도 실적 개선 기여에 전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 키워드림 주동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